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조국의 시간 출간 송영길은 탈조국 선언입니다. 어제인 2일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조 전 장관의 회고록 때문이죠? 조국의 시간이다 시간 뭐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저도 이제 오늘 평론을 하려다 보니까 이 책을 좀 읽어봐야 된다. 아 읽으셨어요? 그래서 책을 구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미 매진입니다. 지금 만약에 예약을 한다 해도 6월 9일부터 순차 배송이니까 참 구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딱 마침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서점에 줄을 서서 책을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좀 빌려달라 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 속도그러 읽어봤습니다. 역시 진짜 똑똑하신 우리 이승기 변호사님이세요. 아유 예. 몸이 부지런한 거죠. 머리가 부지런한 게 아니라. 꽤 그래가지고요? 예. 일단 내용을 읽어봤는데 일단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간 조 전 장관이 뭐 SNS나 또 언론 뭐 이런 측에서 입장을 많이 밝혔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또 그런 내용이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글은 이 책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좀 정리했다. 이 정도로 보이고요. 또 최고록이라는 게 결국 그간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거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처지를 멸문지하라고 해서 가문이 사라질 정도의 재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정치적 목적하에 이루어진 검찰의 표적수사로 만신차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녀 입시비료와 관련돼서는 이 동양대 표창장이 의조됐다는 파일이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보도를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검찰과 언론 그리고 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다만 딸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좀 없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오는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 또 곧 죽을 권력만 치는 정치검사 이런 비판이 또 책에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독설이라고 저는 보였는데요. 시기가 참 절묘한 게 지금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이 유력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이 해고록에서 윤 전 총장이 자신과 가족을 수수한 이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책을 보면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이 표적이 된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책을 다 읽고 제가 한 줄 평을 한다면 날 것 그대로의 분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가지는 분노가 적나라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독자들의 몫입니다. 아무래도 해고록은 필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이 될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이나 조국 사태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더 크게 날 거고요. 그러니 이 책을 두고 진실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인간 조국의 입장은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보시고 개개인의 가치관에 맡겨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회고록에 출간이 된 후에 민주당 내부도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조국 사태를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한데 일단 대권 주자들은 조 전 장관 감싸기에 일단 나선 모습이에요.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민주당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조국 사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의 영역입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참 난감한 건데요. 일단 지난 4.7 재보선 참패를 통해서는 국민들이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선이 내로남불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심입니다. 친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 전 장관은 이미 성역이라고 할 정도로 절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대권 주자들은 일단 친문 표심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검찰이 거의 소탕에 가까운 가잉 수사로 한 가정에 입혔던 상처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는 먼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이 완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분 다 온정주의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지사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공정 이슈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자칫 이번 해고록에 대한 입장을 낼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제 송영길 대표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만 그냥 나는 당의 입장에 따른다라는 이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특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이 부는데 이 민주당은 조국수렁에 빠져있다라고 해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또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우리가 내로남불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공식 사과를 결정을 했어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를 한 것이 2019년 10월 당시에 그때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 사과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죠.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의 주요 패배의 이유로 뽑히는 게 내로남불인데 그런데 당장 대선 경선 국면을 앞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조국 사태가 재현된다? 그러면 내로남불 불씨가 되살아난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상대인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 선거 흥행에 성공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조국 논란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의 이번 공식 사과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 영림과도 같은 조국 전 장관의 잔여 입학 비리와 관련돼서는 스펙 푸마실을 예로 들며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다. 앞으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해서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였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 중이니 판단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결국 조 전 장관이 가혹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니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가 당내 반발을 알면서도 공식 사과를 하는 거니까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마무리를 이렇게 덧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송영길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러면서 저를 밟고 전진해라. 이런 글을 또 남겼어요. 결국에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자신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재판에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리부터 1시간 뒤에는 출간 단 하루 만에 10만 부 판매를 돌파했다. 라는 홍보성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대통령이나 고위관료들이 퇴직하면 회고록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적어도 이번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그런 면에서는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길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또 의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조직적 2차가의 정황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하루 만에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한 분노 유발 사건이 있는데요.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를 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에 의해 억지로 식사자리에 불러 나갑니다. 그리고 기가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는데요. 이 다음날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정식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는 공군의 조사 결과고요. 유가족들은 사건 당일 차에서 바로 하차에서 그 자리에서 연락을 신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통화 내역을 조회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좀 황당한 거는 당시 이제는 앞자리에서 운전했던 운전했던 다른 군인은 이걸 몰랐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이 부분은 의문이고요. 하지만 공군의 조사 결과가 맞다고 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이제는 신고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상관에게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관이 10시간 뒤인 한 밤 9시경에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10시간 동안 공백의 시간이 생긴 건데 그 시간 동안 주위 상관들이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면서 해유를 시도하면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가해자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자해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가족들도 명예롭게 전역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A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 또 현역 군인인데요. 현역 군인인 남자친구한테도 여자친구를 설득해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해유를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는 터지면서 A 중사 아무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걸로 보이고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는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일단 국방부 감찰단이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제 곧바로 해당 가해자에게 고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밤사이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가 됐고요. 결국 여론의 의미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당초 A 중사가 생전에 공군분부에서 성추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으니 속전속결로 영장도 바로 나오고요. 심지어 핸드폰 압수수색도 하고요. 정말 빨라지는데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그제서야 나서는 모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 보기가 안 좋네요. 군 관련 문제들이 요새 계속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지금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건까지 2차 가해 문제가 참 심각하네요. 이거 군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답답하네요. 아침부터. 그러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